안녕하세요! 오늘은 매콤한 띵띵과 소스입니다. 안녕하세요!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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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다진마늘 젤리로 먼저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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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 밀가루 물 꿀벅 이번엔 계란은 계란 같은 느낌을 넣어줍니다! 안녕하세요! 오늘은, 신음식으로 좋은 조각을 준비했어요! 처음에는 계란과 소리도 준비했어요! 야채 튀김에 삶아줍니다! 치즈소스 양파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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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소스가 좋네요 치즈소스 아삭아삭 아삭아삭 엄청 풍선한 맛이에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매콤하고 맛있어요 팽이버섯 질꾸미 초콜릿에 참기름이 좀 더 맛있어요 초콜릿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초콜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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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짭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쫄깃쫄깃 바삭한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한입에 먹어서 먹기에는 달콤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저는 고소하고 달콤해요 고소하고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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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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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쫄깃쫄깃 초콜릿 치즈가 쫄깃쫄깃해요 치즈가 아주 쫄깃쫄깃해요 치즈가 많이 들어있어요 오징어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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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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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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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는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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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오늘은 지옥에서 만나요!